저기 임현식이랑 저기 임채무랑들 한지붕 세 가족이 한번 모이려고 그래 그래서 전월일기도 뭐 오래 했지만은 한지붕도 또 오래됐잖아 그래서 같이들 다 그리운 사람들이고 평생을 봐왔는데 뭐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자리 한번 내가지고 같이 한번 봐 어? 알아서 대답해야지 그래요 좋은 모습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서 좋아요 그래 고마워요 제발 제발 좀 한 번만 또 넘어지면 가만둘 거야 정말 아이고 고마워 하여튼 오래간만에 그 혜자언니 손자 결혼식에서 보니까 옛날 사람 만나니까 그래도 그날 너무 좋았어 알았어 몸조심해 어 그래 잘 쉬어요 고마워 예 예 예 예 예